인천시가 내년 올해보다 7.5% 증가한 5조 4천억 원 규모의 국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전망입니다. 인천시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데 주로 교통망과 시민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인천시가 내년 정부로부터 5조 4천억 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받을 전망입니다. 인천시가 국회의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4천445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가 목표했던 5조 원보다 높고 올해 확보한 국비 5조 6백여억 원보다 7.5% 증가한 규모입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엔 인천의 교통망 확충과 시민 생활 불편 해소, 편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반영됐습니다. GTX 빈호선 3,562억 원과 서울 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 1,145억 원이 포함됐습니다. 인천발 KTX 건설과 관련해 746억 원, 영중에서 신도 간 도로 건설 250억 원도 지원받습니다. 침수 재해 위험 대비를 위한 우수 저류시설 설치비 178억 원과 섬지역 식수원 개발 121억 원, 스마트빌리지 보급을 위한 200억 원도 반영됐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을 위한 11억 원과 경인권역 재활병원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29억 원은 전액 삭감됐습니다. 인천시가 요청했던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인상을 위한 예산은 신청액보다 35억 원 감액됐습니다. 인천시는 오는 12월 국회에서 정부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감액되거나 미반영된 해당 사업에 대해 최대한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